포춘 글로벌 500은 미국 포춘지가 1990년부터 기업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발표하는 글로벌 브랜드 지표인데요. 올해 포춘 글로벌 500에는 국내 기업 총 15개사가 포함됐는데 그 중 우리 한화가 지난해 277위에서 무려 31개 단위나 상승한 246에 등재됐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주 한화가 올해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지가 꼽는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246위로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 중 8위의 이름을 올린 것인데요. 주 한화는 2016년 41.4조에서 2017년 47.1조로 매출이 신장하여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고 있습니다. 주 한화의 순위 상승은 지난 2014년 이후 그룹이 인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사업 구조 고도화와 전략 투자에 기반한 것인데요. 강도 높은 사업 재편을 추진해 방산, 화학, 정밀기계, 태양광 등을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설정하고 2014년 말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율적 빅딜에 성공해 방산 및 화학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한화케미칼과 한화토탈 등 화학 계열사들의 지난 2년간 단기 순이익 증가는 매우 두드러졌으며 방산 부문 계열사들도 견주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화큐셀은 2015년 2분기 흑자 전환한 뒤 6분기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며 세계 1위의 위상을 입증했습니다. 금융 부문은 한화생명과 한화손해보험이 실적을 견인했고 서비스, 레저 부문의 한화호텔앤드리조트도 올해 흑자 전환에 성공해 리조트, 호텔, FC부문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한화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